5 5 5 5 5 5 혹시나 타프나 틴트를 오픈할 때는 이렇게 좀 칼로 오픈하시면 안됩니다 왜냐면은 예 그 타프에 천이 스킨이 찢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카드 사용하지 마십시오 토프 밸리 로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스페이스톰을 리뷰를 했는데 어 생각보다 가성비에 참 좋은 제품이어서 한번 더 렉타타프를 협찬을 받아서 한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자카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캠프밸리에서 10만원 초반대 렉타타프를 출시됐습니다 일단 세제가 540에 440 그리고 높이는 280 입니다 과연 10만원 초반인데 이 가격이 나온다는게 저는 신기한데 한번 개봉 한번 해보고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픈을 한번 해보면 일단 스킨은 지금 주황색과 그리고 카키색 카키색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인 폴대는 280cm 입니다 그런데 아쉽게 알루미늄 폴대는 아니고 스틸 이렇게 철로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가 좀 많이 나가는거 같아 그리고 사조에 사이드 폴대가 있습니다 이런 팩이 있고 트레 옆에 있는 로프 메인 로프 그리고 사이드 로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일단 폴대는 총 예 메인 폴대 2개와 사이드 폴대 사이드 폴대가 좀 4개가 있는데 메인 폴대는 20 지름이 20 한 뒤에 사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 폴대는 18정도 예 파용될 것 으 으 으 으 타프를 일단 설치하기는 일반 기본적으로 랩타타프를 설치하시려면 양쪽에 기둥을 2개를 먼저 세우시면 됩니다 기둥을 세우신 다음에 예 양쪽 사이드 폴대를 세우시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바람이 많이 물고 있어요 예 많이 물죠 천천히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메인 폴대를 세우고 나서 사이드 폴대를 일단 2개 먼저 세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나온 두 개를 하게 되면 예 이렇게 됩니다 일단 각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각은 이렇게 타프 설치를 알기로 다 했습니다 일단 이 타프 가격이 119,000원입니다 네 119,000원인데 제가 봤을 때 두번째 지금 캠프밸리 장비를 리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19,000원인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스킨이에요 스킨 스킨이 지금 제가 캠프타운 여기 보면 저기 캠프타운 제가 헥사타프를 지금 사용중이 있는데 와 진짜 스킨 좋은데요 스킨 스킨 진짜 두꺼워요 보통 그 타프가 폴대값도 있긴 한데 스킨 값이 되게 많은 돈을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스킨 좋습니다 스킨 캠프타운 캠프밸리 제품을 항상 볼 때만 느끼는건데 이 가격에 톤이 낫나? 네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사이사이 좀 아쉬운 점도 있긴 합니다 가격이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 로프 자체도 지금 뭐 좋은 로프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알다시피 그 폴대가 알루미늄 폴대를 사용하면 좋은데 알루미늄 폴대가 아닌 지금 스틸 철 철 폴대이기 때문에 무기가 좀 많이 나가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이정도 가격에 타프를 팔면 남지가 않을 것 같은데 하 진짜 처음으로 제가 렉사 타프를 설치를 해봤는데 핵사나 렉사나 지금 설치하는 시간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타프가 좀 불안하신 분들은 여기에 지금 스트링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지금 스트링을 하나 더 해서 이렇게 두 개 스트링 하시게 되면은 좀 더 훨씬 더 예 견고하게 타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은 살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네 감사합니다